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사칸종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2의 64번째 강자로 권리의 남용은 정의와 평화를 깨트리고 더 큰 악을 생산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사는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사는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는 발행인이신 박윤현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연속 강의집은 지금 신약이 30건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을 집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은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건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시 역사에서 보여줬던 그 구속의 경륜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한 끼 일하시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면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하심의 원리를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이삭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달에는 바로 이것이 요셉과 또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정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약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을 틈틈이 보시면서 채워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구속사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이해하고 그 질서를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더욱 힘쓴다 그랬어요. 자기 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즉,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시의존 신앙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열정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 안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모습의 정말 정체예요. 이것이 지금 25일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부분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라 부를 것이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데 은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데 왜 더 큰 악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고요. 왜 더 큰 악을 생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역사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기 전에 경험했었고 또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시옴을 보게 돼요. 죄가 다시 그 삶을 둘러싸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회복시키시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것을 보장해 주시는 방법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주에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권리의 남용은 정의와 평화를 깨고 더 큰 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권리의 남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권리의 남용 즉 권력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력화하는 것의 가장 안 좋은 모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권력화한다는 것은 이것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신들의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화 되었을 때 이것은 더 큰 악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왜 이것이 살인과 약탈과 노액과 사람을 사로잡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정말 가장 악한 모습이에요. 가장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무엇을 했을 때?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춰서 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을 때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욕구, 나의 어떤 목적 그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나의 자녀를 위한 거였어. 나의 부모를 위한 거였어. 나의 이웃을 위한 거였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르게 내가 생각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화했을 때는 결국 죄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죄의 무서움을 먼저 가르쳐줘요.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생각한다 그래도 그것이 선하고 의롭게 무엇과 다를 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죄로 문들 때 가장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다르다는 게 하나님의 것과도 다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는 달로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에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겁니다. 자,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으니 분명히 이 속이다라는 것은 치링한다는 것은 정말 죄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아당가하를 속여서 유혹하여서 얘기를 했었고 즉,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선택한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동생을 줄 수도 없고 너희들의 딸들을 우리의 안으로 맞이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못하겠노라 했을 때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문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죄가 만연한 곳에 항상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 항상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이 길을 가장 열심히 간 선생님은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세상 총독과 왕 앞에서도 세상의 죄에 의해서 자신이 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의의를 세우느냐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요. 속여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더 큰 죄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이뤄두냐면 한례를 받지 않느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여서 대답하기로 한 그 내용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한례였어요. 그들의 목적 그들이 속이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바로 한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례가 무엇입니까? 한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쓰나 봅시다.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무한례자들과 한례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표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상징과 그들의 속임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약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한례에 대한 모든 논의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이렇게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권력과 특별함과 어떤 수단화된 것으로 이용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한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자 이 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매여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표예요. 그의 권속들이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조약을 맺는 것으로도 이용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인데 이건 마치 우리가 1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자기네들의 잔치, 술판,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곳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해보라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이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고 이것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인들의 성도들의 고백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의 언약을 정말 악하게 쓰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15절 말씀 자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하면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 하나님과의 교체의 도구 하나님과의 연합의 도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배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의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는 걸 넘어서 굉장히 약간 억제하는 쪽에 많이 있죠. 특히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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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류의 간증은 저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간증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TV에서 하라고 맡겨주세요. TV에서 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세운 일꾼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왜 연예인들을 교회 강단으로 불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놓고 왜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저는 그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 목적을 TV에서 얘기하고 그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많이 인터뷰하고 다큐식으로도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그건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왜 너무나 성경적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는 거죠. 그들을 볼 기회가 없으면 평일날 불러서 다른 모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도를 수단화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보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들 너희에게 주면 다 할레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이거는 여러분 이 대사가 나온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야곱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조심시키는 거였어요. 이들은 계속 속이고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있어요. 이 문맥 하나하나에 죄만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많이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할애를 받지 않니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려가리라. 그들의 말과 하모리 그의 아들 세겜을 좋게 여기므로 그런데 이 거짓을 이들도 좋게 여겨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속된 말로 꽁짜게 맞는 게 너무나 쉬워요. 거치는 것이 없어져요. 할래의 할래의 믿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할래의 의미임을 가르쳤더라면 이들이 이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굽으므로 이 소년이 그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므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종교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이 사람들을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은 같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자 23제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결국 우리 자손들의 것이 되고 우리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우리와 동화되어서 우리 민족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듯이 로세경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들은 이들의 목적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하고 거칠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나타나요 따르든지 핍박하든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을 하자 어떻게 돼요 놀랍도록 잘 맞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는 이런 면은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 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한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마취자가 없었던 그 시기에 한례를 받고 가장 아플 때가 제3일 때쯤 이래요 한 일주일 정도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도 한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들 그 사이에 소염제 진통제를 먹어서 이 아픔을 참는데 이게 3일째 가장 아플 때라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힘들 때라는 거예요 걷는 것 자체도 힘들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올아버지 시모음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그리고 죽이고 이것을 볼 때 시모음과 레이가 자기들의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살륙을 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이 마지막 때 요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칼로하몰과 그의 아들 세계물 죽이고 디나를 세계물 죽이면서 데려오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딸을 억류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의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그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말의 근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 행위가 악을 악으로 감는 거 이거는 악을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악으로 갚은 거거든요 결국 누가 더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됐냐면 시몬과 레이가 더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 살륙을 저지른 건 시몬과 레이에요 이것을 말려야 되는 아들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차 이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지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지체에 있는 성업으로 나서 노략질 하였으니 사륙하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노략하는 데는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점이에요 노역에 약한 내용을 봅시다 물론 그들이 그 이유를 두는 것이 그들의 누유를 더럽힌 까닭인데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소금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모든 재물을 우선 약탈했어요 거기서만 끝났어도 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사람들까지 사로잡았어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한 건가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도 가장 참혹한 전쟁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약탈과 노력과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시무원과 내 얘기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 땅 주민고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느냐 이들이 이미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복수를 복수를 위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머물러 죄가 죄가 그들을 주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그들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은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 이 말씀을 읽는 누가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해도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정말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진 것이 더 심하다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외면했을 때는 그 타락상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론 유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열두 사도의 직함을 받아서 선택되었던 그가 죄를 영인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을 정말 십작에 목받는 그 사건에 죄악으로서 이용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가 죄악으로 죄악을 통해 일에 동참하는데 가장 안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게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레를 제안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속이려는 거였어요 희위족속이 할레를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포를 무엇하는 데 이용했나요 예 사륙하고 약탈하는 데 거짓하는 데 이용했어요 거짓말하는 데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가 다시 공포에 휩싸이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아직 언약을 향한 영적 회복과 하나되지 않는 모습을 또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할레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관계가 지금 야곱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정말 지극히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절을 봅시다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레를 살류계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의 통원함으로 한민족이 되자는 제안은 이스라엘한 이름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백성에게 또 닥치는 위기였어요 이때 야곱은 아들들이 가난한 족속의 결혼죄를 거절할 생각을 가진 것을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거룩한 할레를 속임과 살류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위기를 관리한다면 이스라엘 아끼려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과한 욕심을 부리면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겜 도시의 모든 남자들은 권력자인 하물과 세겜의 할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재산과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당대의 도시민들 다른 종교의식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할래의식에 동의한 것은 이들의 욕심에서 생겨난 다른 종족의 신성화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불로소독에 인한 과한 욕심은 뜻밖의 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로 우리의 복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든 막론하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속임수로 계약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오히려 이걸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승비하면 내가 그 승비하는 것 때문에 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대사회의 전쟁의 역사는 바로 종교전쟁의 역사를 보여줘요 우리 신이 강할 때 우리가 흥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또 우리 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에 상관없이 우리의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주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제 세 번째를 봅시다 성도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속임수로 계약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래는 신앙을 고백한 후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육적 할래만 요구하며 할래를 잘못하게 하였어요 동생을 강간한 사건은 큰 죄인하 성안에 무고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약탈한 것은 세견보다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의를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을 스스로 파괴한 것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죄를 주도한 신문과 레인은 아버지의 중요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49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의 더욱 큰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화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열심히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계매세 10년간의 정착생활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요 위드라는 이 세상과 함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믹스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separate 분리돼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함께 있지만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자 어떻게 됐냐면 알게 모르게 믹스됐어요 다음 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란 땅에서 나올 때 라반의 드라빔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그럴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가문의 자녀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야곱이 아는데 용이 나면서 살았어요 그런 환경이 바로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수단화 만들고 이 열심히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중심 즉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여러분들 제발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하면 초반에 얘기하는 것을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사는 세상적인 삶과 신앙 생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 있는데 세속적인 삶이 있는데 이 안에서 신앙 생활이 한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해주세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일 하루를 구분해서 들은 것이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의미예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 안에서 세속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삶은 죄와 혼합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속적인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둘러싸는 생활의 특,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바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신앙 생활의 개념 자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세상과 신앙 생활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다가 시장에서 살았다가 아니면 세상적인 삶 안에 우리가 일주일 안에서 첫날이죠 첫날을 하나님께 구부러 드리는 이것만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창조에 대한 설명의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본질의 모습이 삶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보는 이 죄를 대하는 영적 구별력,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 이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요청해야 될 때 지속적으로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과 자신의 안이만 쫓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